2024년도 지역에 있는 조역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자, 이 대구 법원에 대한 감사 예세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구용했다가 2심에서 27년으로 반토막난 이른바 대구판 돌려자기 사건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회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1심이 맞다면 항소심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항소심이 맞다면 2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 하며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1, 2심과 높걸린 양형에 국민들이 수공할 수 있겠냐고 따져서요. 헤헤, 포배자 때가 코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만큼 그 국민들도 사법부에 대해 신뢰했다, 분신했다 하지 않겠습니까요?